음악 선생님 그러면 그 중에 55살 말띠 11월 25일 생이에요 성은 김이고 여잔데 이분 경자년의 운세는 어떨까요? 또한 특히 이분이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이니까 자해 죽이자 죽이는데 25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자년에 이 양반이 병호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말찌가 충살이 걸리는데 이 양반은 이제 25살 날 낳아서 자손은 그런대로 잘 되요 되는데 금전으로 많이 굴곡이 심한 사주예요 또 건강도 그렇고 몸으로 명이 짧지 않으면 돈을 다 쓸어내야 되고 가족도 지키고 내 건강도 지키려고 하면 몸으로 쳐야 되고 그렇지요 이분 사주는 경자년에는 건강에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죠 네 건강에 많이 신경 써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많이 봤는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가장 잘 봤다 아니 가장 잘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손님은 많은데 돌아보면 저는 이제 눈물만 나죠 왜냐면 쉽게 풀면은 업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업이 많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인 분은 그야말로 조금만 풀어도 뭐가 금방 풀려요 근데 업이 많은데 이제 닦아 놓으실 조상님이 닦아 놓지 않고 그야말로 그런 집은 굉장히 제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왜 생각하고 싶지 않느냐 거진 손발이 얼어가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 길 가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점을 이렇게 손님들의 점을 봐주잖아요 그냥 이중에서도 내가 이 손님은 진짜 내가 점을 잘 봤다 너무 잘 맞췄다 혹시 이런 손님이 있으실까요? 내가 소름 끼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소름 끼쳐야죠 눈으로 본 듯이 혹시 있을까요? 거진 7,80%가 그렇게 맞춰요 왜냐면 불사할머니라든가 신장하나보리라든가 대신하문들이 봐주는 거니까 선생님 몇 해 전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와서 쉬운 얘기로 무일품으로 찾아와서 울면서 상담을 해줘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까치 선생님이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아주 큰 대사업가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일화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다니셔요 전사장이라고 금방 오다가 아까도 통화했는데 그냥 많이 젊어서 사우디 쪽으로 많이 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아들만 들으던데 마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마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뭐를 해도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안 풀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나님도 돌아가시고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살 풀려가고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제 돌아가신 망제가 한이 많잖아 남편이란 분이 맨날 외국이라서 물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각국 나라 돌아다녔지만 이제 마나님이 이제 한이셔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 150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열흘 있다가 해와라 했는데 보름 만에 왔는데 백만원 갖고 어떻게 사람 부리를 해줘가지고 집에서 제가 혼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열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정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글자막 by 한효정